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치팡이 없이 걸어야 돼.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래야 돼. 대신 조건이 있어. 자, 나한테 와. 이 세상에 딱 너랑 나 딱 둘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. 사기꾼.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는 아니지! 다리가 새기인 발레리나는 없어. 죽음 문턱에서 살아났으니까요. 새 삶을 살 거라고 난 믿습니다. 기자회견에서 이현서 이름 빼고 올해 공연 트레스콜만 하기로 했잖아요.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날 돕지 마. 일어나도 될 거까지는 하도 같이. 이거 뭘 까지? 그냥, 그냥 이렇게 모르지 마. 아멘